하루 10개씩 중국어 일상영어 회화실력 업! 다자하오, 워슈 보보! 여러분 안녕하세요, 보보입니다. 오늘도 10개씩 중국어 문장 가르쳐줄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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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배우세요. 준비되셨어요? 그러면 시작할게요. 타이 징르 타이 징르 타이 징르 너무 꽉 조여요. 너무 세게 무거웠어요. 쌀 찔때 우리 바지 입을때는 어떤 느낌이에요? 타이 징르 다시 타이 징르 쌀 엄청 찌면 장갑끼때도 너무 꽉 조여요. 그러면 타이 징르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. 다시 한번 타이 징르 또 한번 타이 징르 타이 뭐뭐러는 너무넌 뜻이에요. 너무 완전히 이런 뜻이에요. 징 징는 형사예요. 타이 징르 타이 징르 타이 징르 타이 징르 타이 징르 타이 징르 그럼 제가 해보세요. 타이 징르 타이 징르 타이 징르 타이 징르 타이 징르 탄한 중국어에서는 이 들어가야 해요. 일 일 반 라고 얘기해요. 이 반 반만 기어 복 나 한대 주세요. 나 한 대 주세요. 번 이 반 계속 다시 한 번 번 번 이 반 기어 반만 주세요. 반만 나누어 주세요 분 이 반 게이 워 다시 한 번 분 이 반 게이 워 또 한 번 분 이 반 게이 워 반만 주세요 수박, 테이크 나누어서 먹은 음식은 분 이 반 게이 워 또 한 번 분 이 반 게이 워 친구가 키가 엄청 크구나 너무 예뻐요 그대는 친구에게도 분 이 반 게이 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장난치는처럼 분 이 반 게이 워 또 한 번 분 이 반 게이 워 또 한 번 분 이 반 게이 워 반만 주세요 혼자 읽어보세요 非常好 분 이 반 게이 워 타이 고 fen 라 타이 고 fen 라 타이 고 fen 라 타이 뭐 뭐 러 너무 엄청 완전히 고 분 고 분 너무 가다 초과했어요 고 fen 너무 한 거 아니야 타이 고 fen 라 타이 고 fen 라 타이 고 fen 라 또 한 번 타이 고 fen 라 잘 기억해 주세요 너무 한 거 아니야 중국어로 폐 폐 하 타이 고 fen 라 피 도 라 피 도 라 피 도 라 에 맞아요 여기 영어 써요 응 나중에 중국어에서도 많이 영어 나오는 것 같아요 에 피 도는 뭐예요 포토샵 했어요 에 포토샵 했어요 예를 들면 예쁜 사진 볼 때 아 이거는 음 포토샵 한국 같아 피 도라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피 도라 다시 한 번 피 도라 도 한 번 피 도라 다시 한 번 피 도 라 非常 피 도라 头像 시 本 人 마 도 도 샹 시 본 人 마 도 샹 프로피 사짐 본 든 든 도 샹 시 본 든 마 도 샹 시 본 든 마 프로피 사짐 든 든 예요 도 샹 시 본 든 든 든 도 샹 번 도 샹 도 샹 시 시 번 든 번 든 마 마 도 샹 시 번 든 마 프로피 사짐 본인 예요 당신 예요 도 샹 시 번 든 마 도 샹 시 번 든 마 혼자 읽어보세요 따부 카아이 따부 카아이 따부 따부 카아이 안 열어요 뭐 열어요 예를 들어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열어요 그때는 따부 카아이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친구가 당신에게 뭐 보내줬어요 근데 계속 기다려도 안 나와요 그때도 따부 카아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찬문 뭐 열어요 따부 카아이 문 뭐 열어요 따부 카아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부 카아이 다시 한번 따부 카아이 혼자 얘기 해보세요 생각 어때요 아 아 찬 찬 찬 이거는 한국사람들이 다 동의하거나 아니면 한국사람들이 다 반대한 거나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찬 찬 찬 찬 찬 찬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찬 찬 찬 찬 남자 다 이렇게 생각해요? 아니에요 찬 찬 찬 찬 여자 다 이렇게 생각해요? 아니에요 찬 찬 찬 찬 이래요 사람 마다 타래요 우리 성강도 타래요 찬 찬 찬 찬 찬 환자 이거 보세요 찬 찬 찬 찬 도완本 非常好 还没睡 뭐 还 没 睡 뭐 还 没 睡 뭐 하이 아직 메이 아직 뭐 하지 않는다 睡 자다 睡 얘기할 때 히어 일어나세요 睡 睡 睡 하이 메이 쉐이 마 아직 안 잤어요? 하이 메이 쉐이 마 언제 있어요? 카카오톡 보냈대 밤에 요한시 요두시 여자친구 이나 애매한 사람 한데 하이 메이 쉐이 마 아직 안 잤어요? 다시 한 번 하이 메이 쉐이 마 두 한 번 하이 메이 쉐이 마 혼자 해보세요 very 하이 하이 메이 쉐이 마 잤 수 라 잤 수 라 잤 수 끝난다 잤 수 라 끝났어요 finish 잤 수 라 끝났어요 잤 수 라 회의 끝났어요 수 수 끝났어요 하고 관계,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또, 제수 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제수 라 또 한 번 제수 라 다시 한 번 제수 라 수 얘기할 때 일어나세요 수 제수 라 제수 라 마지막 한 번 제수 라 제수 라 여러분 오늘도 잘 따라 익었어요 매일매일 따라 익으면 중국어 시력 앞 앞 앞 올라갈 거예요 잘 따라 익어보세요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이제 바이바이